봄투데이 해비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건데요 해비치 제품은 오더장이 같이 발송이 되는데요 오더장 앞에 보시면 주문 날짜와 출구 날짜를 같이 적어주고 있고요 손수 손으로 고객님 성함과 주문 사항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비치 아이폰5 미네러바 복스 윈도우 버전 가죽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건데요 밀림방지 젤패드가 함께 들어있고요 이쪽에 품질 보증서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케이스는 하얀 천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색상은 마오가니 색상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고요 핸드폰을 끼워넣는 곳은 같이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을 옆쪽으로 살짝 밀어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죽 특성상 다소 뻑뻑한 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핸드폰을 넣으시고 남은 가죽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가죽이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는 카드 수납 공간이 총 3곳이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안건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겉에 가죽은 미네르바북스의 베지터블 가죽으로 최상급 가죽을 자연스러운 엠보무늬가 특징인데요 오일 함유가 많아서 사용할수록 멋스러운 빈티지함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정 수량만 제작되는 수제 제작 케이스고요 두께 약 1.8mm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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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